도망가기 아,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? 좁다. 이만초가다. 어, 나 이거 노트북 다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나? 안고 자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나? 아. 아, 진짜 맛있다. 뭐하니 그니? 아, 한국의 박진영이 완전 맛있다. 수을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한다. 고기 맛있다. X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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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은 잘했습니다.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성격도 좋아 보입니다. 좋네요. 전부 다 이성형사예요. 크다 뭐였죠? 크다 뭐였죠? 사또타게르쌤은 顔も小さくて 目も大きくて 性格も良さそうです. 그렇죠? 오케이? 잘했습니다. 다행나? 다이좋아. 아 도윤님. 알아요. 아유. 왜 고복이야. 아 알았다. 제가 지금 3시간에 강의를 하고와서 지금 너무 안좋은데 점심 먹고 또 인터넷 강의 인강을 찍어야 돼가지고 커피 대신에 먹을 차가 뭐가 있을까 알아보는 와중에 마침 또 찾아내서 홍보차라는 걸 보내주셨어요. 유자, 피치, 베리, 레몬, 그 모델이 나희도 씨네요. 김태리 씨네요. 안그래도 쉐이크 사려고 했는데 잘 됐다. 다시 5칼로리라서 베리부터 한번 먹어보려고 하겠습니다. 아 이거 프로틴 터먹을 때 써도 되겠다. 딱 한 잔 넣어. 이게 당이 없는데 이게 당류가 전혀 없는데 적당히 맛있게 닿는 느낌이에요. 너무 심하게 닿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닿는 느낌. 지금 얼음이 탄산수를 얼린 얼음이거든요. 탄산수에 터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점심. 오늘의 점심. 아쉽다. 아쉽다. 오늘의 점심. 피자 먹을 땐 좀 느끼한 그런 게 많으니까 상큼한 거 먹고 싶잖아요, 음료수는. 제일 잘 어울려요, 피자랑.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뭐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탄산수나 물 같은 데 타 먹을 예정인데 이게 또 와인이랑 소스 같은 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오면 오늘 또 매박할 예정이어서 친구들 집에서. 내일 오면은 와인이랑 한번 같이 먹여 볼 예정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콩고천 모델인 김태리님인데. 명석도 보네. 미팅 하룻고 밥이 안 먹는데. 비가 잘 어울리는 하고 있어. 그러고 보니까. 드라마까지 다 먹기 때문에 이 아저씨도 늘어唯로 손이 지금 쫄깃하네. 이미 빨리빨리때문에 부담으로 마음을 밀고. 추후에 손을 먹어요. 스택트, 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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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. 최신, 썰어. 안녕하세요. 동태탕 동태탕인가? 이거 뭐지? 생태탕인가? 강의 좀 하고 있지 강조해야지 어제 양념 먹었어? 응 진짜 드리미가 교관 좀 하고 싶다 지금 이部屋의 가구는 조금 변하고 전신鏡을 놓고 전신鏡을 놓고 1. 2. 3. , 4. 5. 5. 5. 5. 同じデザインなんですけど、色だけちょっと違うにして 同じパソコン用なんですけど ネオンビーチの土星の形をしている間接照明です 前ルームツアーも動画で紹介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 このサイズも色々選べるし、カラーもカスタマイズできるんで こういうレタリングにするか模様にするか結構迷ったんですけど このヴィンテージ的なこの部屋には これが似合いそうだったんで 黄色の土星にしました 餃子 これボタンがついてて ボタン?リモコン? 明るさも調節できて 一番明るくしたら結構明るいです 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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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다 해놓고 왜 또 맥주야? 주말 마지막은 맥주도 오리래 오리 오리? 응 맛은 어떤데? 맛? 지금부터 먹어봐야지 응 오리맛이야 굉장히 음 뭐라고 했네? 근데 다 막 근무한 게 없다 뭐지? 우리랑 같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 근데 재은이가 우리 결혼한 날 청첩장 3개 받았대 날인가 봐 아 미리 떠날 거였네 아 진짜 항상 이거 사우스 코리아, 리퍼블릭 코리아 코리아 3개 다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양으로 쳤을 때 뭔데 그냥 코리아가 코리아가 없잖아 아 이게 있나? 아 아 아 오마이 손이 다 올라와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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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? 됐다. 됐어? 응. 왜 자꾸 왜 오늘 사는 거야?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? 내가 개인으로 샀겠냐고 결혼 준비한다고 했지? 아 진짜 신혁카 두 개가 계속 못 배워 맛있다고. 그냥 Record. TRAIN 안녕!